이단 신천지가 오늘 CBS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3천여 명이 전북 CBS 사옥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위아래 검은 옷을 입은 신천지 신도들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전북 CBS 사옥앞 도로의 한 면을 차지한 채 CBS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읽고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최명국 기자입니다. 전북 CBS 사옥앞에 모인 신천지 신도는 경찰 추산 약 3천 명으로 이들은 오전부터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이마에는 CBS 노컷뉴스 해체라는 구호를 적은 띠를 둘렀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CBS 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이라며 전북 CBS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신천지 신도는 오후 2시 현재 수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CBS 노컷뉴스의 신천지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며 CBS 노컷뉴스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북 정읍에서 전처와 천암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는데 이 남성은 신천지 종교 때문에 가정 불화를 겪었다며 신천지를 살인 동기로 꼽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진 본 집회에서 이들은 전북 CBS 사옥앞 도로에 한 면을 차지한 채 CBS 노컷뉴스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읽고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천지 신도가 탈진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리를 떠나지 않고 CBS 노컷뉴스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기독교계에선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CBS 뉴스 최명국입니다.